이제 이해원, 김민선, 성유진 선수, 마지막 조 바로 앞조 선수들이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충분히 우승 경쟁할 수 있는 선수들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선두권 선수들도 가장 긴장되는 추격자가 이해원 선수겠죠. 그렇죠. 벌써 시즌 2승 기록하고 있는 이해원. 현재 1, 2라운드 모두 노보기로 완벽한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상금 순위 2위. 이번 대회에서 박현경 선수를 뛰어넘어서 1위로도 올라설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선두와 두 타 차 오늘 추격전이 기대되는 이해원 선수죠. 이해원 선수가 추격을 시작했습니다. 와, 지금 선두를 추격하는 선수, 아주 무섭습니다. 이 대회 직전에 참가했던 대회에서 우승, 그리고 준우승 기록하고 왔거든요. 기세가 대단한 이해원 선수입니다. 그리고 또 그 전에 일본 네이저 대회까지 갔다 온 거면 3주 연속 우승 경쟁을 했기 때문에 체력... 이해원 선수는 이번 대회 8위 이상만 기록해도 상금 랭킹 1위로 올라설 수 있는데요. 현재 3위, 그리고 우승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오르막이 8미터나 있는 아주 오르막 그린을 공략하는 홀인데요. 좋습니다. 들어가면 공동 선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해원 슬라이스에 약간 오르막 퍼신대요. 이번에는 아쉽게 놓칩니다. 옆 경사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태우는 스트로크를 시도했는데 끝에서 힘이 떨어지면서 일찍 휘었습니다. 아직 이해원은 선두를 한타차로 추격하는 위치입니다. 공이 떨어지는 지점은 약간 훅경사가 있지만 그 이후에는 그렇게 많이 휘어지지 않아요. 이해원의 세 번째 샷. 잘 붙이면서 이해원은 또 버디 기회 만들었어요. 들어가면 공동 선두가 될 수 있죠. 확실히 초반에 쉬운 홀들이 많다 보니까 순위 변동이 엄청나네요. 초반부터 좀 눈을 뗄 수 없는 엄청난 승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해원 선수는 키키포인트 홀이었던 1번 홀, 3번 홀에서 모두 타수를 줄였습니다. 이해원 선수 8언더파 우승에 19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지금 공동 선두로 올라왔고요. 이제 4번 홀. 페어웨이 놓칩니다. 핀이 앞에서 33야드 지점에 있기 때문에 이해원 선수 긴 아연으로 많이 런이 생길 것을 감안해서 좀 일찍 떨어뜨려야 할 겁니다. 단을 좀 넘어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 탄도가 높이 나왔어요. 아랫단에 떨어졌습니다. 중간에 큰 능선을 넘겨서 벗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도 홀까지는 꾸준히 오르막이에요. 오우 좋습니다. 역시 무서운 선수죠. 5번 홀, 이해원. 한 클럽 길게 선택해서 부드러운 스윙을 했는데요. 조금 방향도 왼쪽으로 당겨졌던 샷이었고요. 훅 내리막 경사가 심한 위치인데요. 정말 이건 안도의 한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6번 홀로 온 이해원. 짧은 팝포홀인데요. 페이웨이가 반만 보이기 때문에 아주 좋게 느껴지는 티샷이에요. 네, 좋아요. 6번 홀. 6번 홀. 너무 많이 내려가죠. 어허, 이거 앞쪽은 많이 내려가죠. 내려가는 경사가 심하죠. 이홀은 핀 뒤쪽이 굉장히 가파른 오르막이기 때문에 이어원 선수 그래도 힐치 않고 지나갈 수 있겠네요 7번 홀의 이혜원 역시 좀 왼쪽이었는데요 버디 시도하는 이혜원 좋아요 지금 놓치고는 있지만 계속해서 위협적인 퍼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세워놓고 치면서 왼쪽 미스가 나올 수도 있는 홀이에요 다시 8번 홀 이혜원 페어웨이 중앙으로 보냈습니다 8번 홀 이혜원 왼쪽 뒷핀 과감하게 공략을 했어요 오 깃대를 때립니다 와 이거 이혜원 선수의 버디 기회 조금 까다로운 8번 홀에서 버디를 추가하는 이혜원 선두와 두타차 오히려 마지막조 앞조 선수들이 지금 선두를 계속 추격하고 있네요 멀리 정면에 보이는 벙커 우측 끝으로 공략을 하면 좋습니다 정확한 공략이네요 홀까지는 좀 가파른 오르막이었네요 9번 홀 선수들이 페어웨이를 많이 놓치는 홀인데 이혜원 선수 중앙으로 잘 보냈고요 이 홀이 좀 전장이 짧은 홀인데 오늘 피니치가 앞에서 38야드 지점에 있기 때문에 좀 긴 홀이에요 오 그래도 이혜원 선수는 또 한번 버디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혜원의 버디펫 이혜원이 또 한타를 줄이면서 공동 2위 9번 홀에서 버디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짧은 거리에 11번 홀 이혜원 선수는 안전한 공략을 했습니다 런이 좀 있고요 런이 좀 있고요 그리고 허다빈 선수도 지금 많이 올라왔고요 네 좀 또 파퍼 신경이 쓰이겠는데요 공동 선두 이혜원 파퍼트입니다 자 거기 앞에 이동 멈춰주세요 자 플레이 하겠습니다 자 이제 카메라 없음 누르지 말아주세요 이혜원은 이번 대회에 보기가 없습니다 파 세이브율 100%를 계속 유지합니다 이혜원 선수는 일단 안전한 선택을 했습니다 이혜원은 이번 대회에 보기 때문에 정말 날카롭습니다. 한타를 더 줄일 수 있는 기회. 여기서 이혜원은 또다시 버디펄. 들어가면 선두. 이혜원 선수가 버디만 5개. 존경스러웠네요. 12번 노래 이혜원. 선두 이혜원. 이것도 위협적이었습니다. 선두 이혜원의 티셔츠입니다. 약간 정타에 맞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왼쪽. 스탠스 상황이 겨우 잔디에서 스탠스를 쓸 수 있거나 한 반 정도 벙커에 걸릴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다행히 스탠스는 러브 쪽에 겨우 취할 수 있네요. 좀 왼쪽으로 많이 휘어질 것을 예상해서 우측을 좀 봐줘야겠어요. 네. 페어웨이로 잘 왔습니다. 이혜원. 핀보다 약간 우측이 더 나아요. 완벽하게 또 한 번 찬스를 만들었습니다. 또 한 번 버디 찬스. 박현경이었으면 아마 저기 새까맣게 구름이. 이혜원 또 성공합니다. 아무도 못 말리겠습니다. 정말 버디 6개. 오늘 현재. 이혜원 선수 12 언더파에. 314분이 투표를 했습니다. 314분이 투표를 했습니다. 이혜원 선수가 여기서도 성공을 하면 추격자들을 좀 따돌리게 되는데요. 그렇죠. 거의 휘어지는 경사 없이 오르막 펫이에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선두 스코어는 13 언더파. 이혜원이 오른쪽으로 휘어져 있는 파 포올이고요. 티샷이 두 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벙커 왼쪽으로 쳐놓는 페어웨이 공략이고요. 거리가 나는 선수들은 벙커 오른쪽을 보고 공략을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혜원 선수는 페어웨이 쪽을 보고 안전한 공략을 시도했어요. 네 굿샷. 약간 왼발 내리막이 공이 발보다 낮기 때문에 탄도가 높이 나오지 않겠지만 오늘 핀 위치가 뒷핀이기 때문에 2단 위의 핀이고요. 강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점점 더 가까이 붙는데요. 이 정도 샷이면 이혜원 선수도 우승에 대한 자신감이 지금 차오르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습니다. 태핍버디로 또 하나. 버디를 추가하는 이혜원. 버디만 8개입니다. 피니치에 따라서 난이도가 급변하는 홀인데 오늘의 피니치는 무난한 위치예요. 네 굿샷. 어우 좋아요. 이 코스에서 코스 레코드는 배희경 선수 2014년 64타의 기록이 있고요. 지금 이혜원 선수가 8타를 줄이고 있죠. 핀 왼쪽 경사를 이용하려는 일들인 것 같아요. 조금 스탠스를 왼쪽으로 취했었는데 역시 좋습니다.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는 이혜원 선수. 지금 펄은 조금 약했던 펄이였네요. 15원 더 파에는 7분, 16원 더 파에는 4분이 투표를 해줬죠. 남은 홀에서 더 줄이게 될지. 네 굿샷. 핀 바로 공략하기 아주 좋은. 중앙보다 왼쪽 좋은 자리죠. 오늘 피니치는 벙커 뒤쪽으로 있고요. 핀 앞쪽으로는 공간이 11미터가 있고 뒤쪽으로도 역시 공간이 많이 없습니다. 안전하게 핀 좌측으로 공략을 했는데요. 안전한 공략이었습니다 이 위치도 무리할 필요 없이 거리만 맞추면 되는 위치죠 조금 편한 마음으로 이해원 선수는 마지막 홀 팝5 홀로 가겠습니다 이해원 선수의 마지막 티샷입니다 백영 선수가 코스레코드를 기록할 당지가 2014년도였는데 그때는 파 72였네요 두 번째 샷 일본 투어에서도 메이저 대회였기 때문에 꽤 큰 상금을 받았을 것 같고 마지막까지 공격적으로 핀에 노려봤던 이해원 선수 마지막 버디 기록하게 되면 이해원 선수의 마지막 버티가 기록되면 새로운 코스 레코드입니다 내리막 약간의 슬라이스 경사가 있는 버티인데요 오른쪽으로 노트네요 그래도 보기 없이 마무리를 하죠 바로 마무리한다면 백희경 선수의 기록 코스 레코드 타의 기록을 세우게 되겠습니다 순위 나올 것 같아요 이해원 선수의 마지막 퍼트입니다 마지막 퍼트입니다 세억 퍼트입니다 와 결국 서흘내내 보기 없이 완벽한 마무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탑플래스임을 또 한번 증명해 보였습니다 멋진 경기였어요. 사실상 우승이 확정된 이해원 선수죠. 마지막 주에 플레이가 남아있긴 하지만 마지막 주 선수와는 4타 차 이해원 선수가 먼저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시즌 3번째 우승을 차지하게 되는 이해원 선수입니다. 시즌 3번째 우승을 차지하게 되는